패스 자 여러분 미션 감사합니다 솔코드를 잘못하기 때문에 오늘 솔코드 미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솔코드 치킨 먹으러 갑니다 맵은 비공개로 돌릴게요. 안전하긴 해? 내가 솔코드 치킨 먹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 에렌길부터 갑시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션 야무지게 먹기 위해서 조금은 싸우러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와, 에렌 정말 킬레이팅 같은 거. 그래도 세계 1등한테 죽었다. 나 적용론이라고? 적용론 소리도 오는데? 와, 너무 재밌어. 아, 오바야. 아, 진짜. 아, 엄청.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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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장난치다고 죽었다. 임동찜아 나 다 뒤졌다. 아. 왜 근데 안 살리지? 지금. 이게, 이게 사니. 사실 근데 보통 제세동기 못 쓰는데. 있겠지? 어, 켰겠지? 우와 있다 안에 들어있어 사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얘도 사건이잖아 세 명이던데 길리 두 명이 갑자기 엎드렸다가 번쩍 일어나던데 이거 봐봐 갑자기 네 명이네 와 한 스쿼드가 있었네 야 이거는 뭐야? M사구 6배원사 뭐야? 핵이야? 겨우 살아났는데 아쉽 나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보면 깜짝 놀랄걸 어때? 진짜 진짜 깰 수 있을 것 같아 나 아직 고민 중인게 베릴이 나을까? 중거리가 안되니까 다 그냥 붙은 애들만 상대해야 되니까 좀 어려워 베릴에 사이 가러 가보자 어 저기 있다 할 수 있을까? 빨리 또 ada 빨리 가 막 Çat 도망감라 친구들 다 몰려오겠다 목숨줄을 끌어야 돼 아 아 어차피 죽잖아 소클 가야 되는데 괜히 쌌나 뒤를 잡을 걸 그랬다 소클이 집에서 날 잠그겠다고 집까지 올라오셨는데 저기까지 돌아야 된다고 열한 놈인데 오이씨 아 아 아 아 아 Training 와우 así 1 1 1 1 2 all 와 1대1인데 너무 아깝다 2등했어 오 너무 아깝다 화피 한 명이 더 남아있었네 이게 뭐야 아 아깝다 이거 바로 계속 움직였으면 살았겠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아 여기서 그냥 앞으로 직진했었어야 되나 여기서 한 발만 안 맞았으면 아 손 떨려 근데 쥐키를 했어요 키 엄청 많이 와 웃었어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웃었어 손 떨리는 거 봐 Deaf убий했어 부디 Cup 헬리 준비 준비 소ut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